김성태 전 회장, 인천공항 도착 즉시 수원지검으로 압송이 됐습니다. 이 시각 현재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주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 구차영 기자, 지금 조사 상황 어떻습니까? 김성태 전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45분쯤 검찰 승합차를 타고 이곳 수원지검으로 압송됐습니다. 현재 검찰 조사가 4시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. 검찰 승합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간 뒤 그대로 출입문이 닫히면서 김 전 회장이 이곳에서 직접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. 지난해 5월 쌍방울 강제 수사가 착수되기 직전 해외로 도피했던 김 전 회장이 돌아온 건 8달여 만입니다.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 전 회장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해외 도피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요.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자신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아 미안하다고만 짧게 답했습니다. 태국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체포돼 입국한 양성길 쌍방울 회장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.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늘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검찰로선 체포영장이 집행된 지 48시간 이내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. 또 김 전 회장이 탄 국적기도 우리나라 영토로 간주돼 비행기 안에서만 이미 5시간 넘게 조사 시간이 지연됐습니다. 김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도 4,500억 원 규모의 배임과 뇌물 공여, 증거 인멸 등을 적지 않아 조사 시간은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. 검찰은 공범 등이 구속 기소된 배임 및 횡령 혐의와 64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송금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쌍방울 수사로 드러난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들여다볼 계획입니다.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일 오후쯤 청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수원지검에서 TV조선 구장입니다.